연어 샐러드 PD님이랑 코스트코 갔다가 아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연어 연어 샐러드 대박이죠 아 연어 먹으니까 비싸서 밖에서 못 먹잖아 잔이랑 세뚜세뚜 25%? 오우 이거 먼저 한 잔 먹어볼까? 저 이거 먹어봤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네 맛이 그치 화 하면서 독해 이게 얇은게 아니고 두꺼워요 진심으로 이 소스 맛있어 이거 코스트코에서 만든 소스죠 이게 소스는 없는 것 같아 팔지 않아 김치 사발물리 라면만 한게 어딨어 제일 최고지 라면이 이겼어요 하하하하 고량주 환 그게 있어 근데 깔끔해 뭐래? 어머 나 왜 이렇게 담가 저거 부드럽겠지? 쏘매 하하하하 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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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흐 아하 아 좋다 생각해보니까 저 이거 씻지도 않고 못살아 아휴 설마 죽지는 않겠지 짠 구독, 좋아요 새해 복 많이 봐주세요 좋아요 한 잔만 더 먹어보고 이거 너무 독하다 싶으면 계속 쏘 먹으러 갑니다 짠 진짜 소스가 상큼하고 고소하고 특유의 무슨 향기가 있는데 뭐 그랬어? 아보카도? 아보카도 과일만 먹어봤는데 라면만 한 게 없죠? 호박 아휴 새해 목표 세우셨어요? 제 목표는 항상 동안입니다 동안이 되려면 일단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사를 넣으면 독해요 소맥으로 치즈빵이지? 진짜 누가 만든 조합인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만든 건지 소맥 아주 하긴 폭탄주가 원조겠죠 폭탄주는 보통 뭘 넣어요? 와 양주같아 진짜 토할 것 같아 우와 5점이래 사실 집에 소주가 없어가지고 이것만 있어가지고 이거 먹는 건데 와 진짜 못 먹겠다 원액 같아 제일 원액 아니야 이거? 아 진짜 일품이고 뭐고 있냐? 아유 야채로 가렸네 보이나? 어 이거 큰 건데? 음 음 음 음 불에 안 숨었고 숨어오면 되겠네 음 으흑 음 아우 그래도 센 맛이 느껴지네 이게 소스가 맛있어요 맛있는데 소스향이 강력하다 보니까 연어맛이 많이 안 나 굉장한 걸 발견했어 일품진로는 너는 고급인데 나하고는 맞지 않아 고소한 맛 나는 거는 그거야 아보카도 망고차나? 뭐 거의 2만원 돈인데 연어가 두꺼워 두껍고 양도 많아 그 밑에 야채? 응 데코 아니 근데 두껍고 양 많고 이 가격 괜찮아 아 이번에는 맛을 좀 감춰줬어 식기 전에 드세요 와 진짜 도개 도개 짠 아 안 뜨겠어요 와 진짜 심해 맛이 심해 독해 짠 아 아 아 아 죄송해요 정말 못 먹겠어요 제가 원래 양주를 못 먹어요 아 근데 근데 그런 화한 맛이 얘한테 있어 이게 맛 와 올라와 죄송해요 아 아 아 그래도 3분의 2 먹었죠 빡차 넣을게요 진짜 못 먹겠어요 와 차 음 속 끓는 게 아까워 짠 아 아 아 아